자, 오리 플러스 러스트 게임 해보겠습니다 음... 서버를 음... 핑이 좀 낮은 데로 가야되는데 JP로 갈까? CN으로 갈까? 아, 어디로 가지? JP? 자, 들어왔습니다. 아... 저도 자세히 무슨 게임인지... 어? 아, 뭐 요정도 핑이면 할만해? 아, 뭐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네 이제 뭐 오리로 하는 뭐 그런 러스트류 게임이라고 하던데요 저건 뭐예요? 못나가는 경계를 만들어놓은 건가? 뭐, 빛이야? 뭐야, 저게?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어? 저 앞에 사람 있는데? 아니, 저 앞에 오리 있는데? 나한테 오고 지랄이야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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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... 왜 저래... 왜 저래... 뭔데 이거? 시청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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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, 왜, 왜 이래... 어? 죽어... 시참한다고 한 적 없어... 어? 엄버딤이다! UMB! 비코를 들어오고 있는데... 화면이 까맣네요... 어머니, 힘이라는 건 스판인가요? 음... 어머니, 어머니, 들어오셨어요? 네, 예, 예... 아, 예... 문은 들어왔습니다... 아, 로딩 중이세요? 예, 예, 예... 아, 저는 방금... 맵이... 맵이 넓네요... 아, 방금... 어... 음... 좀 멀리 태어났는데... 어디세요? 서... 서... P8이요... B8이요? P요, P... P8이요... P가 어딨지? 아, 가깝네요... 저희 액육에서 만나죠? 네... 어, 내가 방금 사칭범을 하나 잡았어... 어머님 사칭범이 또 있더라고요... 아... 혹시... 띄어쓰니까 안 돼 있었나요? 하하... 어, 어머님 저... 새로운 기능암... 어떤가요? 여기에 그 이상한... 네... 막... 방... 방벽처럼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... 네... 그게 상승길이었어요... 아... 어, 이거구나... 네... 쭉 올라가지네요... 오... 저 액육... 금방 왔어요... 다 왔어요... 이거래... 타면은? 으음... 이렇게... 어, 생각보다... 괜찮네... 저 빛나는 건 뭐지? 뭐야... 뭐야... 뭐지? 아... 스테미너가 차예요... 만드는데... 오... 이러면은...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는데요? 네... 아니... 금방 왔어요... 저... 저 지금... N... 7이에요... N... 7이요? 네... 어... 보일 때가 됐는데... 어... 근데 이거 이러면은... 맵이 너무... 좁죠... 작은... 거 같은데요? 저 아래에 계신 건가... 음... 아니요... 저 위에 있어요... 어? 이런 게 있네? 졸귀잖아... 아... 여긴가 보다... 아... 쓰이계시네... 어? 아... 아까 만났던 사칭범이랑 비슷하네... 아.. 그런가요? 어 뭐야 어디가? 됐어 이제 뭐하죠? 오! 스쿼드 됐다 가까이 가니까 뜨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스쿼드가 되네? 손 누르면 뭐 제작도 있고 그래요 저 해머 들었음 오? 어디로 드신거죠? 해머를? 동꽃 동꽃 어어어어어어어 죄송해요 일단 저 지푸라기 좀 주워볼게요 네 아냐 진짜 실수였어 방금은 이 나무 아 아 이게 오늘 열린건가요? 아니요? 어젠가? 이틀전인가? 아 어 저기 아래 사람있네요 차이가 좀 날거 같은데 사람이 왜 있어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NPC고 오리끼리는 약간 싸우고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요 음 손 들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어 어 바로 기지도 지을 수 있네 이렇게 신기하네 웹폰 로프를 만들면 화살도 만들 수 있는데 어 이런 오리동상도 만들 수 있구나 아 툴은 아 돌 캐면 저거 저런 차 있잖아요 네 이런 차 등에 있는거 이런것도 캐지더라구요 아 러스트랑 똑같은데요 이거? 네 맞아요 그래서 오리러스트래요 이거 요렇게 소리가 좋아 쓸데없이 어 내다 꽂는 기능도 있던데 활강이 있던데요 시프트도 아 다친다 이거 하지마요 아 이거 딜을 줄 수 있나봐요 내리꽂으면 어? 분명 이거에서 기름 나온다 어? 왜 또 생겼지? 신기하네 근데 그래픽이 왜 좋지? 할만하죠? 할만하죠 솔직히 어이 그래픽이 왜 괜찮죠? 재미있는 게임 제가 하나 알았죠? 어? 재미는 왜요? 모르는 일 아닌가요? 오늘 하루만에 아 일단 오늘 한번 맛보시고 어 이거 러스트처럼 가는거네요 아 갈갈이구나 이 위에 뭐가 있나 왜 안갈려 어 이런 시계나 이런게 킥카드가 있네요 킥카드요? 네 그린킥카드 음 얘도 어디 있나 보다 파밍스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두개로는 안갈리고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누가 이거 엄버님 아니네 씨 저 아니에요 저 위에 있어요 엄버님 저 도와주세요 누가 망치면 내려요 아 아 아 씨 아파 아파 아 야 때리고 있어요 뭐야 어 죽겠는데 저 죽었어요 두 명 왔어요 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와 이걸 도끼로 그냥 패버리네 휴 아 총은 없구나 애들도 이러면 좋은데 아 그죠? 그죠? 아 알만하다니까요 이제 괜히 하자 그러겠습니까 또 그 스컴으로 다친 엄브님의 마음 또 이걸로 치료해드리려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냐 이거? 붕대를 뭐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러스트하고 똑같으면 아마 붕대는 그닥 큰 피해복을 안 해줄걸요? 아 그래요? 네 아 이걸 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아 거기가 약간 또 재활용하는 장소라서 대기 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봐요 네 재밌네 해보자는 거지 그런 애들은 보통 팔로 패야되는데 로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로프가 저거 필요할 거예요 그 수풀 으응 그러네요 저 나무 캐면 나오니까 딱 때라 뒤졌다 너는 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예요 저거 야 풀줘 나무 맛 나와 흐흐흐 오리가 닭을 먹네 뭐야 예? 뭔 소리야 띠브님이 복수하시는 줄 알았다고?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아 저한테요 아 아냐 피 차고 있어 아 근데 이동의 제약이 아무것도 없는 게 좋죠 아 훨씬 편하긴 하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행이다 이 러스트 쓰면은 헬기 타야 되고 막 그랬는데 어이씨 뭐 주변에 막 오리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놀래네 흠치듬친 하하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그거 재돌이인데요 아 아 아쉽네 네? 이거요? 설마입니다. 아무래도 집을 먼저 만드는 게 낫긴 하겠죠? 저 일단 도구 만들었어요. 도끼 만들었어요, 방금. 지퍼를 사봐야 될 것 같긴 한데. 이거봐요. 야, 죽인다. 보이쓰 않는 손으로 휘둘리시는데. 아까 이걸로 맞은 건가, 내가? 어... 아 100이 돼야 만들어지는구나 으음 뒤졌다 이제 야 다 캔거 아니에요 이거 어? 그런가요? 그럼요 어 근데 왜 이거는 들었는데 부리를 쪼지? 고깽이 안쓰고? 입에 물려있는데요 고깽이가? 그럴리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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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한 번 더 누르니까 입에 물어 뭐야 이건 완전 러스트네 야 돌 두번 캐니까 없어져요 저희 옷칸 보셨나요? 옷이요? 네 한번 보실래요 그 막사는 의류가 있는데 손 장관 뭐예요? 어머니 저 싸울 준비됐습니다 아까 걔네들 처리하러 가시죠 바로 가나요?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대만 좀 더 만들구요 저도 뒤졌다 이길 수 있겠죠? 하하하하 당연하죠 무게를 하나 집어넣는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뒤에다 매는 형식인가봐요 이게 근데 이제 오리라서 일단 얼리 배타기도 하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했는데 나중엔 등에다 매일거 같애 뭔가 내 모션이 가시죠 저 못참습니다 반대편 아닌가요? 아 그렇습니까? 하하하하 확인 하하하하 활 얻는척 해야지 아 어디다가 나타난거지 이 돼지 녀석들? 도로 따라 온거 같긴 해요 저 크레인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있는데 쟤네 오린가? 오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네 아니네요 또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개좋네 날아가는거 개좋네 날아가는거 하하 아 미쳤네 편의성 돌았어요 어 위에 난다 네? 165에 날아요 우리 하나 저 위에 보이세요?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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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공중격추 가자 하하 어 왔나요? 실수로 쐈어요 스테미나 있어갖고 내려와야되긴 할텐데 얘도 어? 어? 한마리 더있다 한마리 더있다 왼쪽에 이 공중선 이거 근데 이게 스테미나가 굳이 안내려와도 차요 예 날고 그냥 대쉬하고 반복이라 갓겜인데 어? 왼쪽으로 튼다 응? 여기에 집 지은 애들도 좀 보이는거 같네 아 일부러서 위에 당하셨네요 애들 아니 근데 이거 그림자 방식이 좀 이상해서 바닥보면 그림자가 엄청 커요 하하하하 아니 무슨 공룡나러 다니는거 같애 하하하하 아 저 위가 집 맞나보네요 들어간다 애들 음 오케이 확인 어 근데 저기가 집이면은 싸워줄 필요가 네네 잠깐 내려왔어요 저 그리고 세명이네요 세명이네요 세들 세명정도는 딱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기가 동기밖에 없으면은 가능할거 같긴 한데 네 어 오 재밌는데 그래서 약간 어리버리하게 이거 하는척하면 어머 네 어? 붕대설계도랑 이런거 옷 같은거 자켓설계도를 파네요 아 팔아요? 아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돈은 뭐야? 뭘로 살 수 있는거야 이거? 또 싸네 아 이게 돈이구나 깃털이 뭣이 아니야 깃털이 돈인거 같은데? 쟤들 저희 본거 같은데 와보시지 와보시지 이 돼지녀석들아 얘 날아다닌다 저기 있네요 4명인가? 아니 무서운데? 왜 게임을 저렇게 단체로 해 별꼴이야 의원 자체는 4명이네요 본거 집에 3명에 방금 합류했으니까 모르죠 이제 저격을 했을 가능성들 아니 저걸 무슨 어? 어? 손 저를 쐈거든요 아래에 있는 피싱 총을 쐈네? 총을 쐈네? 아 아래에 사람의 피시가 있네요 어 사람사람 다리에 다리에 셋 우리 셋 사람이 아니라 다리요? 네 다리에 우리 셋이요 아 확인 총 들고 있어요?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 저기 있네 오리 많은 송이 있는데요 쇠들? 어머 꼽쌀이? 꼽쌀이? 어? 한.. 저희 쏜거 아닌가요? 방금? 팔이 아마 거리가 좀 안나올거에요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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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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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맞았다! 날고있는거? 하나 다운 으악 총 맞아 죽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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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총 아..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..오케이 확인 아..오케이 확인 3마리 사봤는데 하하 잠깐만 아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네 다 잃어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파밍시 근처에 집을 짓고 거 좀 잡죠 하하하하 개웃기네 지금부터 먹어야겠네요 일단 기본 아이템 파밍하고 만나시죠 흠흠 네 그 재활용하는거 근처에서 집을 지어야되나? 어... 파밍시 하고 상점 사이가 좋긴 한데 응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괜찮아 많이 만든 것도 없어서 재밌네 아..이 아깝다 그니까요 두 마리 잡았는데 왜 이리 많지 거기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아 그리고 이거 낙댐이 있더라구요 아 있어요? 네 너무 높이서 내려오니까 낙댐이 있더라구요 아.. 아 아야 뭐야 여기서는 절대 총 안 나오겠지 이런 데서 대충 이제 할 줄 아니까 괜찮은데 망치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 돌이 꽤 중요해 그리고 잊었다 진짜 이제 잊었다 진짜 이제 아 우리 총만 있었어도 걔들 다 잡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한 네 명 넘게 잡았는데 두 명이서 어? 뭐야 됐어 활 만들고 곡괭이랑 곡괭이랑 도끼 만들면 거의 초반 세팅 끝이니까 됐어 됐어 아니요 검사가 검사인가 응 총도 아마 만드는 걸 거예요 파밍도 가능한데 설계도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좋았다 좋았다 보니까 거의 활 두 발 쏴야 녹는 거 같던데 흠 헤드샵 한성도 있더라구요 이거 아 그래요 네 흐흐흐흐흐 방금 머리 맞추니까 다르게 떠갔다 음 게임 할만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되지 가벼워서 좋다고 해야되나 딱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좋아 딱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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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고 일어났는데 다 털려있으면은 하핰하 네?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? 아 아... 커헤스 상처받으셨나요? 아잇... 아닙니다... 저는 빠른 런을 했기 때문에... 아엄무님 그 나가시고 저녁에 외국인 클랜이 와서 저희도 끝났어요 아... 다른 외국인 애들도 쳐들어와가지고 저 이상한 거 기차역 왔어요 네... 보입니다... 여기에서 좋아좋아좋아 헉? 어? 저건 의료박스인데? 이건 뭔가 생긴게 달라 오? 오? 매드엑스? 오... 뭔가... 만들려면은 막 보드카 10개 막 붕대두개 뭐 메탈... 뭐 저게 뭐야... 하여튼 뭐 10개 엄청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인가봐 티켓 pept 뱅 또은 분뉴씯 박수 저거는 맵에 상자같은게 막 떨어져있는데 아 아까설계도 蓋 사 토1 Ty es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근데 pię가 왜 저런데서.... 그렇게 설계도를 사는거에요 네 근데 어차피 블루프린트만 있으면 재료만 모으면 되는거라 어! 구급상자 또 있다 여기 아 붕대 신기하네 꽤 잘 만들었는데? 뭐지 이거? 와 여기 다리 밑에 베이스 있는데요? 하하 여... 카메터리? 잠깐만 아까 누가 자동차 차고 온거 본거 같다 그랬는데 진짜 자동차 있나봐 아니 게임 자동차 왜 탐? 저건 뭐지? 선생님 이상한 인간 무리가 오는데요 여기로 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여섯명 정도 혹시 인간 죽이면 총주나?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거 같긴 한데 약간 상인 같애요 음... 가방매고 있는데요? 어? 상인이라기엔 폼을 너무 잡고 있는데요? 총 쏘잖아요! 총 쏜다 약탈사였네 상인이 아니라 하하 하하 개웃기네 네 선생님 이거 건수한 입 하시죠 네?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먹으면은 배고픔이 찹니다 바닥에 뿌려놨습니다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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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픔이 또 있는 ㅎㅎㅎㅎㅎㅎ 배고픔이 있네요 게임 아 있더라구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도끼하고 도깽이를 같이 드신거죠? ㅎㅎㅎㅎㅎㅎㅎㅎ 어? 어머님 안되요 이거? 이거 퀵솔롯에 넣으니까 안집어놓고 이렇게 들고 다니던데 어? 됐다 ㅎㅎㅎㅎㅎㅎ 되죠? 음 아이 이제 테스트니까 배타니까 ㅎㅎㅎㅎ 어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 ㅎㅎㅎㅎ 반응이 ㅎㅎㅎㅎ 아아 반응이 말을 해야하나요 꼭 저희 집을 어디에 쓸까요? 여기 재활용하는거 있나? 여기 있으면은 아까랑 똑같은거면은 있을거 같긴 한데 네 어 있네요 여기 근처에다가 어? 어 밤된줄 알았네 미쳤다 이 표시가 돼요 갈리는게 오오 상점도 뭐 그렇게 먼건 아니여갖고 맞고 이렇게 근처에다가 한번 그러시죠 아니 인벤토리 여기 비워놔야지만이 그게 되네 음... 쓸데없는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아니 차 배터리... 를 이게 이게 러스트식이면은 아마 이런거 다 잡템일걸요? 이게 어디 다 사용되는 파츠일려나요? 아닐거 같은데 보통은 다 갈아서 쓰는게 맞긴 하거든요? 러스트식이면? 초반에는 다 갈아서 그죠 맞아요 깃털이 약간 스크랩같은 느낌인거 같고 어... 어... 그린키카드다 그가 여기도 상점 있네 엽총 같은 것도 있는데? 폭발 화살 뭐 이런 것도 있고 미쳤는데요? 잠깐만 깃털 75개? 오 나 30개만 더 있으면은 엽총 같은 거 많아 어머 깜짝이야 씨발 네? 하하하하 그 뭐예요? 어 이거 아직 안 썼는데 보이시나요? 네 아 이게 썩어더라구요 건사 아 그게요? 네 아 왜 그렇게까지 놀라시나 했는데 놀랄만 했네 예? 예? 그 일단 빼보실래요? 사람이 왔어 사람 사람 아 아 지금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어? 쟤네 따라온건가? 런 런 런 아 나 저 재활용 못했는데 회수 못했는데 씨 아 개갔네 이따가 다시 가서 설마 따라온건가 진짜로? 아까 그 역에서 따라온 느낌인데 외반데 일단 집은 이 위에다가 아 아 확인했습니다 얜 뭐예요? 예? 어떤거요? 그 옆에 구조물 뭐예요? 구조물요? 아무것도 올린게 없는데 아 그 물탱크 같은 아 보통 이런거 위에 올라갈 수 있던데 여기도 가능하지 않나요? 나라 아 아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파야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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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래에서 무슨 일이 해보자 이 새끼들아 어떤데?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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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냐? 까불고 있어 내놔 와우 총알 나왔다 깨새끼들 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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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도 나왔어 붕대 두개 홀 자 처리했습니다 상인들 아프지 그러네 사람 잡으면 파밍이 좀 되네 헛 와 근데 저 이거 러스트 한번 러스트 경쟁 안되겠지? 신경도 안쓰겠지 그냥 웃어넘길걸요 나름 짜임새 있는데 . 스컴이 왜 이렇게. 아기자기해진ord 다 죽어서 오리로 환승했습니다 아 다크앤다크 모바일 어플로 있길래 한번 깔아봤는데 접속 안되더라구요? 사전 신청한 사람만 되나봐요 좋고 뭔가 재료를 잔뜩 캐긴 했다 필요한 재료인지는 모르겠고 어? 뭐지? 이 노란색 지역에 뭐가 있다는건가? 제이팔에 뭐가 떨어지나? 보급 아니에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벽을 하나 잘못 찢어가지고 부수는게 안되더라구요 에잉 망치로 안돼요? 네 안뜨던데요 이거 추위 들으니까 되는데요 부셨어요 어 뭐야 아까 안됐는데 이래서 저랑 같이 해야되는겁니다 이것도 부숴드려요 어 아 됐습니다 어 이거 자동으로 도어락이 어 번호 설정할수 있어요 아 셋 셋코드있네요 선생님이 하시죠 아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방송에 이걸 보.. 보이게 하면 어떻게 별로 해줘야지 개새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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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제가 할까요? 아 이거 참 아 불안하시면은 아니 아 그래 뭐 어차피 이거 보고 드러내드리면 다 시청자겠지 4401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비번을 한번 알고 있는 사람도 열고 닫을때마다 이거를 아니지 아 이러면 알려주지 말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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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뭐지? 난 왜 그냥 열리는거지 스쿼드라? 아 그런가보네요 아 그러면은 어머님 다시 이거 코드 바꿔보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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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새둥지가 설마 리스폰 장소구나 하하 하하 그러네 아까 그러면 그 집 위에 새둥지 있던게 거기로 리스폰 하려고 만들어놓은거네 애들 약간 숨대 느낌으로 한거 같은데 네 그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네 이러면 하사님은 방송중에 문을 못 여시는거 아닌가요? 아 이거 제가 한번 따놓으면 계속 열리는거 같던데요? 아 어? 바른 우리가 하하 어 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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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서비아 님들 뭐 소리로 알아챌 정도로 예리에요? 흐흐흐흫 아 저 화면 살짝 끊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? 생방 화면? 살짝 그래요? 흐흫 아 이게 게임 프레임을 설정해서 못 바꾸네요? 이게 원래 120프레임을 넘어가면 님들이 보이는게 좀 끊기거든요? 이걸 되게 좀 바꿔주고 싶은데 기다려봐 어때요? 확실히 부드럽죠? 어 좁고 불편한 집 시작됐다 흐흐흐흫 이거 러스트 시기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어? 어 됐다 아 쥐 맘대로 160프레임으로 돌아갔네? 왜 그러지? 아 저걸 복원되는걸 숫자를 안 눌렀구나 됐다 오늘 총 환자로 딱 쥐고 상자 만들면 저 거기다가 깃털 모아온거 넣겠습니다 아무데나 만들어요 아니면 만들어주시나요? 어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약간 W가 이런 기분인가? 게임같이 하면 그때가 막 못만들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간접 체험 좋고 자 나왔습니다. 아 정말요? 네. 중요한 자원처럼 보이는 거 넣어놔야지. 그린 카드랑 이 헌터 라이센스는 필요한 건가? 어 저 이거 만들었어요. 동지 어디다 놓을까요? 동지 여기에 두시죠. 여기 사이에 벽 들어가야 되갖고. 잘했나요? 완공되니까 웬 오리 소리가. 괜찮나요 이거? 아 예 훌륭합니다. 다행이네. 시프트 클릭하면. 아 알트랑 클릭하면. 뭐야? 땅에 떨어졌지 왜 아이템이? 절반만 집는 키는. 뭐지? 절반만 집는 키를 모르겠네? 아직 그런 거까진 안 만들어놨나? 딱히 휠도 안 되구요. 쿨닉도 아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집 완성되고 있다. 나가야겠다. 왜 그러셨어? 복잡한 집에서 나가겠어. 무려 문이 세 개. 어 잠시만 얘는. 철이었나봐. 저희 집 더 짱인데요. 여기 철 나오는데요. 고철 나오는데요 어머님. 아 그 위에 있더라구요. 신기하네. 설덩어리. 아 무슨 집안일을 하네 내가. 지금 이렇게 고철 쾌자네. 어 잠시만요. 이거 아까 이거. 아 서상을 안해놨는데. 들어오실 때 아마 문 한 번 더. 여셔야 될거에요. 아 예예예. 120개가. 아 뭔가 이게 좀. 그. 응에. 그니까. 러스트는 하고 싶은데. 좀 약간. 좀 이제. 러스트. 그니까. 어렵다. 너무 좀. 접근하기 힘들다. 하는 사람들은. 꽤 재밌겠는데요. 응에. 러스트야. 진짜로. 응에. 나 코 아직도. 맹맹해. 많이. 큰일났다. 근데 나 이거. 코. 지금 코에. 맹맹한거 하나도 없는데. 왜.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. 나 코 진짜. 하나도 안 막혔는데. 어. 나 이 목소리로. 돼버린거야. 그냥. 지금. 코맹맹이 목소리시긴 한데. 아 진짜. 저 근데 코. 하나도 안 막혔어요. 지금. 어. 저 완전. 뻥 뚫려 있는데. 뭐지. 안 돼. 내. 빅맹 망세. 내놓으라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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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. 보여요. 눈앞에. 보인다고요. 다른 애들도. 올 것 같긴 한데. 이러면. 눈앞에. 보이는 거면은. 아. 집어 두 갠데. 제가 한번. 살짝 가보고. 예. 다리 위에. 떨어지네요. 저거. 뺄게요. 아니라 싶으면. 네. 눈앞에. 용광로. 보드카. 보드카가 왜 필요한거야. 그거. 약 만들 때 쓰이더라구요. 매드엑스인가. 아. 용광로에도 들어가네요. 어. 오크벤지. 사람들이. 지금. 새벽시간이라. 저거에. 관심이. 없을지도 몰라요. 저의 계획은. 저걸. 공중에서. 탈취하는 겁니다. 흠. 흠. 그냥. 하늘에서. 질. 생각입니다. 흠. 다 왔거든요. 지금. 아. 내구도 없는거는 좀. 편하네요. 어. 열리나요? 저거. 안 열려요. 타질줄 알았는데 안타져요. 아마 내려. 내려와야될거에요. 하하. 어. 밑에 팔자국 소리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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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만 빠르게 꺼내서. 잡으시는것도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참 나오네. 쟤들. 활 아닌가요? 아. 쟤들. 활 아닌가요? 하하하. 흙. 이 새끼들 총이 기본이네. 진짜 너무하네. 하하하. 하 핫. 저기 기지가 G6이죠? 도광hir. 어어. 네. 에이. 쟤벌은. 음.. 다른 오리를 숙여야 나오는.. 혹시 집에 문이 몇 개죠 지금? 어.. 하나, 둘, 셋, 넷 개입니다. 아.. 문이 많네.. 화났는데 왜 이렇게 끊기지? 아.. 아쉽다.. 내가 너무 메인으로 싸웠나보다.. 좀 빠져있을걸.. 나대지 말걸.. 육백미터니까 시체 회사 한번 해봐? 욕심을.. 아.. 또 왕분님 혼자 일하시겠다 이 지랄하네.. 아이.. 혼자 일하다뇨.. 지금.. 터밍하러 나가셨는데.. 터밍.. 딱.. 쓱.. 전장의 상황을 살피는거야 얘들아.. 우리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지? 누가 먹을지 몰라요 이거 아이템을.. 돌아다니지.. 지금 전질하는 시작이다.. 이제 고민을 못 구출 거래.. 이제 고민을 하여 Jiang.. 우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 privacy.. 흑흑흑흑흑.. 어어.. 근데 그래픽 되게.. 좋죠? 마음에 드네요 이거 아 다행이네요 페트병 덫에 걸린 비둘기 같았다고요? 그게 무슨 이 맵에 있는 초록색깔 상자가 혹시 그린 키카드가 필요한 곳인가? 또 혹시 왜요? 적으셨나요? 아하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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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 아 그럴 수 있어 죽을때마다 비번을 모드카를 구해야겠다 저가 없으면 업글이 안되갖고 간다면 나갔다와야겠네 같이 가시죠